눈으로 보는 소리 준비물 고무풍선, 컵, 거울지, 투명 파이프, 레이저 포인터, 양면 테이프, 절연 테이프, 칼, 가위, 스크린을 준비합니다. 투명 컵 바닥 부분의 좁은 부분을 오려내고 고무풍선은 입구에서 5에서 6cm 정도 잘라낸 후 컵 입구의 넓은 부분에 고무풍선을 씌웁니다. 투명 파이프의 양쪽 끝과 컵의 좁은 부분에 맞추어 절연 테이프를 이용하여 서로 고정시킵니다. 투명 파이프의 양쪽 끝 투명 파이프 투명 파이프 윗부분을 사선으로 오려내어 레이저 포인터를 투명 파이프에 오려낸 사선 부분에 고정시킵니다. 거울질을 넓이를 약 가로, 세로 2cm 정도의 크기로 잘라내어 한쪽 면에 양면 테이프를 붙입니다. 레이저 포인터를 작동시켜 고무 풍선의 빛을 쏘아 그 빛이 비추는 지점을 찾아 거울질 조각을 붙입니다. 이번에는 이 장치를 이용하여 소리 모양을 관찰해 보겠습니다. 레이저 포인터로 플라스틱 거울에 빛을 쏘아서 스크린에 반사된 지점을 찾아 봅니다. 컵 입구에 입을 대고 소리를 내어 봅니다. 소리에 따라 스크린에 나타난 파형들 모양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배우 선폭단ր ape인co. 지금까지 스크린에 반사된